바빠서 못 챙겼다고? 배가 아프다고? 무거워서 어떡해... 너? 난 가볍지 가벼운 아침의 비결이 궁금해? 식이섬유가 풍부한 바나나 피로회복에 좋은 토마토 혈관 튼튼 비트만 넣고 언제까지 번거롭게 갈래? 설탕과 시럽은 채로 자연의 맛 그대로 이젠 비트비 스무디 하나면 충분해! 과일 채소 99.8% 영국산 비타민C 0.2% 착한 성분으로 꽉 채웠다!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제품이 무가당 무감미료라 뭐뭐 안달면 어떡하지 했거든요? 물론 건강도 건강이지만 저는 스무디는 달달하게 먹는게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과일과 채소만으로 만든 당이라 그런지 과하지 않게 달아서 너무 맛있어요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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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맥주수 비트티비! 스무디! 안녕히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